웨이버 할리워드 펀스먼 둘 셋 저의 엔시티 17 다자하우 워먼시 엔시티 17 링틴 워먼 더 인위의 구스 조자이 위의 지앤 다파이 QQ 뮤직 위의 지앤 다파이 에서 저희 엔시티 17의 인터뷰가 곧 공개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실은 일본의 시즌이 여러분이 사이타마 슈퍼 아레나의 스테이지에서 전화하게 된다는 것을 전화할 수 있는 것 같네요 이건 여러분이 직접 전화하게 된다고 1월 16일의 릴레이빙우잉 엔코르 스테이지에서 한국에서 생중기지에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 엔코르의 시즌이 여러분이 소개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엔코르에서는 퍼포먼스도 생중기지에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 스페셜 스테이지에도 엔코르도 오늘의 퍼포먼스는 생중계에 드러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스페셜 스테이지도 기대해 주세요! 이번에는 뵙지 않아서 정말 미안한데 제가 사이타마 슈퍼 아레나에서 똑같은 시간을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엔시티 씨나레였습니다 감사합니다